식 computers 그렇게 쉽게 된 fate 다시 더 하잖아피 자신 아니 작 microwave야 Knight으로 돈을 많이 벌을라고 해요 아이ну는 이렇게 이상 하려는 건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쉬려고 안lave 영업하면 영업할지 뭐änn 있어서 안해 아유. 너무 많아 내가 뭐 돈 주고 500만원씩 없으면 나는 이리만 가요. 내가 죽을 때까지. 죽을 때까지. 왜 나도 그냥 즉석 개수를다가 그럼 김사장 왔으니까 해주는 거예요. 예 감사합니다. 뭐 혹시 너가 비싸요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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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톤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